서정욱 변호사가 천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롯데호텔의 그 바에 모든 게 뭐 천공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처럼 전혀 제각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회사는 구속이나 미신에 전혀 안 믿어요. 아주 이제 이거 합리적인 분이에요. 뭐 천공이 예측을 했니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네. 0일 만에 기적으로. 0일 만에 기적.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0살짜리가요. 저 나중에 15살 돼서 저 하바드 대학을 갈게요. 저 이거 주세요. 저 머리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4년 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이걸 꺼내드렸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다. 이게 꿈이 될지 춘 몽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사 같은 걸로 탈수했을 때는 꽤 높은 환경. 그런데 갑자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1970년도 박정희 때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슈 전환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네. 보면 저는 딱 한 가지가 궁금했던 게 이게 추측과 가능성 영역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구멍도 안 뚫었잖아요. 구멍도 좀 뚫어서 거기에 오일이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치추해봐야죠. 치추를 최선해서 한 드럼이라도 한 바가지라도 뭔가 나와야. 바가지요. 물리탐사를 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탐사를 해봤더니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 저희 산유국 됩니다. 이런 좀 허황된 보물성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급 나가는 지지율에 급했구나. 아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면 전환을 지금 시도하는 것 같다. 거의 100%입니다. 100%입니까? 야권의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죠. 지금 이게 허황된 보물성은 이게 아니고요. 요즘 과학책이나 기사를 한 번 보면요. 탐사 기술이 뭘 할 만큼 발전했어요. 진짜 발전했어요. 옛날에 저는 칠광구 있잖아요. 일본하고 대륙병 협약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탐사해보면요. 옛날하고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기친 거 아닙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기술로는 그 정도밖에 못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탐사해보면 저는 노일 가능성이 많고 이번에도요. 확률이 20% 이상 된다. 이런 데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국가적인 경사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이걸 천공히 예측을 했니 또 이러면 지지율 하락이 국민 전환용이니 이렇게 대통령만 자꾸 비판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 잘 됩니까? 자나 깨나게 대통령이 하면 뭐든지 빛딱한 눈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잘한 건 잘했다. 박수 좀 치주하죠. 이게 왜 국민 직접 보고하느냐. 예산이 앞으로도 한 5천억 이상 하나에 천억씩 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국가적인 대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벌입해인 걸 이걸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드리면 안 됩니까? 이제는 저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0일 만에 기적으로 0일 만에 기적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최윤교 기자 빵 터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석유라는 게 중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미국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러시아도 다 있어요. 왜 우리 아시아마 석유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기술 액터지오사도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한번 우리 지켜보자. 액터지오사가 세계적인 회사라는 걸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교민이 본사를 가봤대요. 가봤더니 가정집에다가 차려놓고 그냥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하는 그런 뭐 모르겠어요. 유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고는 산업부 차관께서 브리핑을 하던데 기니만 유전을 개발했던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컨설팅 회사죠 여기는? 컨설팅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산유국의 꿈을 발표하는데 이런 회사가 물리탐사라는 부분들을 믿어서 대통령이 발표했다. 쿱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좋아요. 대통령 산유국의 꿈을 이룬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해안에서 유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 원래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인데. 왜 발표 시점을 지금으로 하고 지금 중차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걸로 지금 국내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의혹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이렇고 잘한 일 있으면 저도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잘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저 한 5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잘할 거니까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꼬마 자체가 10살짜리가요. 저 나중에 15살 돼서 저 하바드 대학을 갈게요. 저 믿어주세요. 저 머리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리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정부가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결국 이 이야기가 계속 새 나가면서 지금 주가처럼 아는 사람들만 주익 쌓고 막 뜨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전 국민에게 대통령이 딱 일시 알려주는 거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셀카 같은 거 벌써 셌고 이게 5, 6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녀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이걸 꺼내드렸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지지위로 안 올라 계란을 말아도 안 올라 시장 가서 멍게를 사도 안 올라 아무것도 뭘 해도 안 오르니까 결국에는 뭐를 하냐면 기름을 뚫지 이제 석유를 뚫겠다 이제 삽을 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런 오늘만 대충 어떻게 수습하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칠광구 얘기하셨잖아요. 칠광구 이 부분부터 해결하세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대륙공 쪽에 일본이 여기 가치가 없다. 재산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칠광구 옆에다가 중국하고 같이 일본하고 둘이 합자로 해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 어떤 조치도 없고 칠광구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그냥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바람만 잔뜩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칠광구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남서쪽 제주도에서 좀 더 남서해안 바다 쪽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남부 쪽 이쪽이 껴있는 곳에 막대한 기름이 있는 것 같다는 예전에 조사가 있었고 그걸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조금 갈등 같은 게 있다가 2028년인가가 아마 한일 거론 협정 같은 게 끝나고 끝납니다. 단독으로 개발을 양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거 너무 떨어진 지지율을 이렇게 반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아니고 지지율과 무관하게 지금 동쪽에서 일어난 축제 같은 일을 우리는 다 같이 축하해주고 대통령도 잘했다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 수준이 있는데 이런 걸 허황되게 발표한 데에서 지지율이 오를 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지지율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현안이고 그다음에 확률이 보통 10%인데 20%면 대단한 높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 다 받아봤잖아요. 액트죠? 여기 직원은 10몇 명이지만 실제 대부분이 엑셈모빌이나 셸, BP 이런 데서 아주 근무했던 경험 있는? 네. 경험 있는 분들이고요. 상당히 노하우나 이때까지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병할 수 있는 이런 데 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충분히 노을 수 있는 게 또 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지형 그 지형이 석유라든지 가스가 상당히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영일만 쪽에 포항이죠. 네. 그쪽이 우리 지질 때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저는 상당히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걸 가지고 너무 대통령이 비판할 것도 없고 또 이게 너무 덜 뜰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년쯤 되면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쪼개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거잖아요. 인원 자체가 한 1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민이 옆에 회사를 가봤더니 그 사무실에 집기가 있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나와 있고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아부르라는 분이 이 분석을 담당한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만두고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걸 그러면 누가 이걸 먼저 의뢰를 했던 거냐 이런 회사에 의뢰한 주체는 누구냐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것도 역시 사실관계가 필요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그 재명인의 말 카페에 올린 걸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의뢰를 했던 것이다. 그때 물리탐사가 이뤄졌고 3년여간의 그 자료 분석 끝에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많은 주장들이 계속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씩 쪼개서 조금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 주장은 액트지호라는 회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의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리탐사 용역 계약을 한 건 2021년 3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거의 혼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천공 얘기가 이제 중간에 좀 들어오는데 천공, 천공이요. 마침 2주 전쯤에 천공이라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산유국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영상 같은 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리면서 이것도 정부와 혹은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될 게 서정욱 변호사가 천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죠? 토요일날 저번주에 정말 이건 하늘이 내린 어떤 인연인 게 그 만나려고 거길 가신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가셨는데 거기서 만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롯데호텔의 그 바에 모임 갔더니 그 옆 테이블에 천공사님이 그 흰 옷을 입고 있길래 그 옆에 이제 천공하고 같이 있는 분이 제일 잘 아는 분이니까 신호식이 평상복이에요? 네. 그걸 입고 외출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했죠. 저는 자꾸 뭐만 놓으면 천공 천공 하는데 저번에 관저 정할 때도 원래는 이제 백제우 교수였잖아요. 청공이 백제관 풍수지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염이 있다고 해서 다 천공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게 뭐 천공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처럼 전혀 제가 윤대통령이나 김건희 회사는 그런데 무속이나 미신에 전혀 안 믿어요. 관심이 없죠. 아주 이제 이거 합리적인 분이에요. 변호사님은 누굴 만나러 가셨던가요? 저는 이제 다른 그날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결혼식에 천공 스승님은 또 다른 분하고 이게 모임이 있는데 그 천공하고 같이 있는 분이 쟤를 알아서 소개시켜주고 인사를 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평범한 뭐 이런 데 분으로 보였습니다. 종목을 찍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천공은 혹시 우리 서정익 변호사를 쟤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서로 네임드들끼리 이제 만난 게 그래요. 거기서는 뭐 어떤 정시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나 이게 인삼하고 반갑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롯데호텔이 이렇게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모임 장소예요? 그룹 때 그룹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셨다 이거죠. 특별히 뭐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니라 그러나 천공의 이야기에 뭐 정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에요. 누가요? 대통령이나. 아 대통령이요? 전에 이게 구속이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구슬 냈는데 어쩌니 뭐 이렇게 오방실이었더니 떠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짜누서로 우리 국가원수를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천공 이분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교육 문제 있어서도 입학 문제 우연에 일치하기엔 너무 잘해요. 우연이 겹치면 이게 뭐냐면 사실이 되는 거고 이게 확인해 보면은 거의 우연이 필연이 되듯이 왜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천공이란 분은 대통령이 하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미리 애연자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대통령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면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해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구멍을 뚫고 나서 한 바깨스라도 좀 뭐가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한 바가지라고 하고 한 바가지라도 나오는 게 맞는데 성급하게 하는 거 보면 천공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좀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혹도 충분히 존재한다. 저도 근데 질문이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시출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그럼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실패할 거라는 없을 수도 있고 그걸 대통령이 나가서 직접 발표한다는 건 그 부담도 대통령이 다 지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일을 막 대통령이 나와서 첫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100년 후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짧으면 내년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브리핑한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20%인데 시출 하나 뚫는데 천억이다. 그럼 다섯 개명이 5천억이 들잖아요. 근데 성공했을 때는 2천조 이상 엄청난 삼성의 시가총이 다섯 배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권으로 보더라도 제가 롯도 복권위원회가 알잖아요. 복권 확률로 보더라도 좋은 자리 다 하셨네. 롯도 위원회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 확률에 5천억 투자했는데 아니면 이제 5천억 날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됐을 때는 2천조 훨씬 넘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확률로 보고를 하고 예산 집행하려면 이게 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브리핑한 걸 이거 흠잡을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자꾸 천공하고 갖다 붙이냐고 그런데 저도요.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고 저도 진짜 여러 사람 들었거든요. 천공만 한 게 아니에요. 산유국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천공이 어제 방송 때 보면 산유국 10년 안에 우리나라 소득이 10만 불이 된대. 또 우리나라 소득이 10년 안에 10만 불 1인당 소득이 그럼 이게 또 10만 불 되면 또 천공이 했다고 할 겁니까?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소득 10만 불 되면 자국에 천공한데 깨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산유국이 그렇게 2천 주 정도 되면 1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공 천공 하는데 천공 다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력 결핍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의력 결핍증. 국정운영에 대한 주의력 결핍증. 뭔가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하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이?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 매일 뒤에서 입장 발표가 다 정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 개인 폰으로 통하는 게 나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냥 난 몰라 이러고 그냥 냅두고 있고 북한 업무풍선이 지금 두 번째 나와서 지금 NSC까지 했는데 좀 국정 자체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의료교육도 그렇잖아요. 그냥 의대 정원 해놓고 나서 지금 의료현장은 힘들어 죽겠고 저기 의대에서는 지금 수업 거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수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동해에서 속여 나옵니다. 산후교육의 꿈이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주의력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핍증이에요. 지금 당장 닥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렇게 집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동해에서 동해에 석유 문제를 갖고 산후교육이 되네 안 되너로 지금 하는데 이게 우리 민생에 물가에 그다음에 체병특검에 공정에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직 다가올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국정운영을 좀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하셔라. 주의력 결핍이다. 서정 변호사는 영일만의 기적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제목을 잘못 달았어요. 영일만의 기적으로 달 것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지지율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지는 게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미래가 아니고 당장 지금 시촌하는데 돈이 5천억 들잖아요. 당장 지금 그럴 건데 지금 예산이나 국민의 설명하는 게 솔직히 맞죠. 이게 올해의 미래가 물론 상업화되어서 하는 거는 10년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당장 개발한 거는 책은 곧 있으니까 불이평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이거 또 안 나오면 산업부장관이 잘못됐다. 나는 보고 한 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할 거예요. 책임 안 줘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시초 시초 하는데 한 봉당 1천억이잖아요. 5개인데 전문가들은 11개는 해야 된답니다. 그럼 1조 1천억이에요. 그다음에 물리탐사가 잘 나왔다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세계적으로 유전개발하는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돼요. 물론 보고를 20%로 했으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2%인데 지금 20%에 말하자면 꿈을 꾸고 있다. 이게 꿈이 될지 춘몽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파 같은 걸로 탐지했을 때는 꽤 높은 확률로 지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바닷물이 있는지 그릇만 확인된 거예요. 그릇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온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최혜병 특검 북한 오물풍선 이런 거 싹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위원이다. 그럼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봉 사건 관련해서 직접 전화했다. 최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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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봉